감동의 폭풍이 몰려옵니다.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. 마치 억새의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되세요. 정상입니다. 정상. 나왔어요. 여러분, 1119미터 윈등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산은 아래에서 볼 때, 오르면서 볼 때, 정상에 도착해서 볼 때 다 다른 느낌을 보여주잖아요. 정상에서 보는 민등산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매력을 가졌네요. 억새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장관이었죠? 네, 장관이었죠. 저희 스위스 갔다 왔는데 상식이 스위스입니다. 스위스 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데 가긴 가요.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. 넘실넘실 바람에 나무 끼는 억새의 소리를 들으니 아름다움에 빠지다 못해 취하는 것 같아요. 풍광이 진짜 절경이 되서 온 겸 기가 막히네요. 그리고요, 또 하나 볼거리가 있습니다. 저쪽에 보면 리틀 백록단이라 불리는 민동산 돌리네가 있거든요. 이쪽에서 보세요. 돌리네 스티가 있어요. 돌리네는 석혜암지대가 물에 녹으면서 생긴 웅덩이를 말하는데요. 정말 작은 백록단같이 생겼네요. 귀여워요. 산 속에 이렇게 맑은 연봉이 있다니 마치 선녀와 나무 끓여 나온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? 가까이서 보니 더 실부러운 것 같아요. 깊은 산 속 옹달샘 돌리네 구경까지 산에 오르는 이유를 배웠습니다. 잊지 못할 추억을 저장하고 다시 돌아온 출발 지점. 멋진 억새를 보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딱 내려왔는데 여기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구경 한번 가볼까요? 은빛 억샘 물결로 감성을 채우고 잔잔한 음악으로 낭만을 채우고 일상을 벗어나 새롭게 쌓은 추억이 반복되는 하루를 웃게 하는 힘이 되어주겠죠. 와 볼거리도 많은데 이렇게 자취로운 공연까지 함께하니까 가을 분위기에 푹 빠져줍니다. 가을 감성이 그냥 물씬 느껴집니다.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. 가을 여사 같으시네. 공연도 즐겼으니 이번엔 체험 차례. 3행 후에 또 이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먹어야 돼요. 와 조격! 조격! 어머 어머 조격이라니 아주 딱이네요. 제가 했잖아요. 민두산 정상 갔다가 내놔 때 다리가 이렇게 그러시구나. 민두산의 입구에 이렇게 피로도 풀고 건강 제품도 하고 좋은 조격이었어요. 그렇죠? 와 사내인구의 조격. 아 괜찮고 하세요. 내려오자마자 또 발 담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. 종아리랑 발도 부를 수 있잖아요. 발을 푹 담가주면 끝. 와 되게 좋아요.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뭘 담궜어요. 오늘 아름다운 은빛 억세일 봐서 기분이 좋았지만 솔직히 사내기 조금 힘들었었거든요. 그 힘금 발의 피로 이런 게 그냥 녹습니다. 발의 피로를 싹 풀었으니까 이번에는 속도 한번 풀어볼까요? 언제 나오나 했어요. 맛있겠다. 아까 먹은 도토리묵은 진작에 소화가 됐으니까요. 또 다른 맛으로 배를 채워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. 물에 묻힌 메밀 가루에 김치 볶음을 올려 돌돌만 메밀 전병에 감자전, 곤도레밥까지. 건강이도 좋고 맛은 더 좋아요. 우와 부침하다. 강원도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강원도의 맛이 한 대리 시왕 모였습니다.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. 갓 부친 메밀 전병을 한 입 가득 먹으면 이 만족감을 어쩌면 좋아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사내기라는 게 예쁜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사내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내려와서 먹으려고 가는 분들도 드세요.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. 아름다운 경치에 뒤지지 않을 맛있는 음식까지. 마무리가 아주 완벽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하루 민둥산 은빛 억새축제 정말 황홀하게 즐겨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힐링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억새가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답거든요.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가을의 정취, 행복한 시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?